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총 12개가 발전허가를 받거나 계측기 설치를 완료해 7천 메가와트 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용량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인천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 해상풍력 현황과 과제를 담은 정책 보고서 해상풍력 계획 입지 필요성과 향후 과제 인천시 사례 중심을 발간하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해상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 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 발전사업 허가 신청 3곳과 계측기 설치 완료 4곳 등 총 12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총 6,999메가와트에 이르는 이 용량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능가하며 인천 지역의 에너지 전환에 기반이 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발전사업 차에는 CNI 레저산업,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등 3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5W사가 3곳, 계측기 설치는 SH에너지, 이도인드파워, 시윈드R&D, RWE 등 4개사가 완료했습니다. 덴마크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허가를 받아 1,608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용량을 계획 중이며, 이는 국내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스페인의 OW는 400메가와트급 3개 단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독일 RWE는 2,000메가와트 규모의 목표로 지난 9월 30일 공유수면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이외에도 중부발전, 주인천그린풍력, 주한국KS파워, 주탑솔라 등 업체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 등 주요 전력 수요처와 가까워 송전 효율이 높고, 항만 인프라와 교통이 발달해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과 물자 조달이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예고하며, 민간과 외국계 기업들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해상풍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해역은 북한과의 해상 경계를 접하고 있어 군사적 협의와 어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는 군사훈련구역 외 해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 단지의 사전 전파 영향 보고서에는 다수의 사업이 군부대 레이더 영향권에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고 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 종식 의원은 지난 9월 해상풍력 발전의 적합 입지를 정부가 발굴하고 지자체에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해상 공간을 어업, 군사활동, 해상교통 등과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계획 입지를 발굴해 분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과 성공 사례의 발굴을 확산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